아니 아이폰 카메라 이거 캡쳐로 진짜 인증하는 거 엄청 잘 봤네 아니 근데 갤럭시도 나쁘지 않은데 아 이거는 점수 드릴게요 이건 신선했어 아 이건 점수 드릴게요 아 네 저 갤럭시거든요 아니 갤럭시 진짜 편해 이 애플페이 나오기를 못 가지게 기다릴 때 난 벌써 삼성페이를 쓰고 있었어 아 진짜 존나를 봤네 에어팟 이거 맥스 나오니까 또 맥스 샀네 아니 에어팟 저거 뭐야 프로 나오니까 프로 샀네 에어팟 1세대 샀다가 모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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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네모네 아니 에어팟은 맥스가 없는 거 같은데 박스가 없는 거니까 모자가 모자가 왜 이렇게 모자가 왜 이렇게 네모네요 제트플립5 좋다고요 아 근데 진짜 괜찮아 갤럭시도 갤럭시 진짜 좋아 이거 뭔 소리야 대체 에어팟이 2개인데 에어팟 맥스가 왜 있을 수가 있지 당연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난 뭐가 돼 난 뭐가 되냐고 한 쪽씩 들으면 되겠다 어 한 쪽씩 아니 당연히 있는 거야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게 왜 없어 대체 아 진짜 짜치네 아 그래? 아니 근데 이 정도는 근데 근데 플립이 우리 엄마가 플립 쓰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도 되게 잘 쓰던데 아니 근데 저게 저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책 보잖아 아니 이런 프로그램 보잖아 그럼 처음에는 애가 진짜 그냥 개쓰레기 문제아인 것처럼 나오다가 알고 보면 다 부모님이 부모님 때문에 막 그렇게 된 거라니까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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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야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저 박스는 왜 안 버리는겨 박스가 있어야 저것도 그 박스가 있어야 그 에이에스 되고 그런 거 있어요 아 아 팔